광주 지역 장년층에 대한 인생 2막 지원이 확대됩니다. 광주시는 퇴직 등으로 생애 전환기를 맞은 장년층을 돕기 위해 2022년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올해 26억원이 투입돼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 전환 교육의 확대를 비롯해 일자리와 사회 참여 활성화 등 26개 세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광주 지역의 만 4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은 4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.9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광주 지역의 출생하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지역의 출생하수는 7,50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,754명보다 11% 늘었습니다. 특히 지난해 11월의 출생하수는 658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2% 증가했습니다.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해 1월 출생하수가 6년 만에 감소세에서 반등한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전남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 행복지역 화폐가 올해 1조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.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도내 22개의 시군에 국비 258억 원을 보조해 일반 발행 7천억 원, 정책 발행 3천억 원 등 지역 화폐 1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남 행복지역 화폐는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억제 효과, 지역 화폐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10%의 할인 혜택이 주어져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전남 행복지역 화폐 전남 행복지역 주어져서 가정 경제였습니다. 아멘